안녕하셨죠? 알뜰이입니다. 오랜만에 알리에 S급 세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S급 규모의 꽤 큰 할인 이벤트이고요.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예열 기간은 8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세일은 8월 19일 자정부터 8월 25일 밤 12시까지 진행됩니다. 8월 16일부터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사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장바구니에 담아둬도 좋겠죠. 다음은 각종 할인 정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용 할인 코드입니다. 19달러 이상부터 269달러까지 이에서 40달러 할인이 가능하고요. 최종 결제 단계에서 입력해서 즉시 할인받으시면 됩니다. 통용 코드는 할인 첫날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할인 코드를 사용하실 분들은 19일에 빠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삼성 브랜드 전용 할인 코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국내 배송에 한국 정발 제품으로 정식 AS도 가능하니까요.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카드 할인으로 10%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사용하는 카드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세요. 각종 할인 정보는 설명란에도 정리해놓았으니까요. 모바일이나 PC의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서 정리된 내용도 확인하세요. 자 그럼 이번 할인 기간에 구매하기 좋은 제품들 소개해보겠습니다. 대용량 접이식 외건입니다. 이 제품은 캠핑이나 차박을 비롯해 가정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실용성을 자랑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장을 보거나 분리수거를 할 때에도 캠핑 장비나 아이들의 놀이기구를 옮길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외건은 용량이 넉넉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외건은 분리수거할 때도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무겁고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한 번에 운반할 수 있어 수거를 덜어줍니다. 저렴한 제품의 경우 용량은 크지만 하중을 견디지 못해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부 용적이 크지 않더라도 프레임과 바퀴가 매우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어 최대 100kg 이상의 하중도 문제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대에 우수한 내구성과 품질을 자랑하는 이외건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며 이미 많은 사용자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매직도어 잠금장치 가정의 보안이 걱정되거나 사무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직도어 잠금장치입니다. 이 제품은 설치가 간편하고 추가적인 도구 없이도 손쉽게 문이나 창문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연 합금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색상 옵션을 제공하여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잠금장치는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설치와 사용이 모두 쉬워 누구나 손쉽게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잠금장치로 집과 사무실의 안전을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어보세요. 베이서스 F-02 무선 블루투스 마우스 디지털 시대에 있어 마우스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베이서스 F-02 무선 블루투스 마우스는 고급스러운 기능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모든 컴퓨터 작업을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이 마우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오랜 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된 이 마우스는 5단계 dpi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 정밀한 작업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용한 클릭소리는 도서관이나 사무실처럼 조용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usb 수신기와 블루투스 연결을 모두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마우스와 함께라면 컴퓨터 작업이 더욱 즐거워지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신일 무선 캠핑용 선풍기 여름철 캠핑과 야외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이 제품은 필수 아이템입니다. 국내 배송과 함께 2년간의 신일 as가 가능한 이 모델은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서비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풍기는 45,6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한 번에 충전으로 최대 2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m per sec의 강력한 풍량은 무더운 여름날 야외 활동에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해 소음을 최소화하여 조용한 환경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X4 등급의 생활 방수 기능으로 갑작스러운 비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캠핑장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디자인은 어떤 야외 환경에서도 조화롭게 녹아듭니다. 이 선풍기를 준비하신다면 여름철 야외 활동이 한층 더 편안하고 쾌적해질 것입니다. 자동 비누거품 디스펜서 현대 생활에서 청결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자동 비누거품 디스펜서는 깔끔한 디자인과 높은 편의성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디스펜서는 비접촉 방식으로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비누거품이 나오는 매우 편리한 제품입니다. 특히 독감과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더욱 유용한 제품으로 비접촉 방식으로 교차감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품의 양도 적당하게 조절되어 비누액이 낭비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방이나 욕실에서 모두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은 USB-C 타입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 관리도 편리합니다. 욕실이나 주방에 두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차량용 전원 어댑터 이제 차량에서도 집에서처럼 220V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차량용 인버터는 강력한 200W DC 12V AC 인버터로 차량 내에서 220도는 110V의 전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줍니다. 덕분에 여행 중에도 다양한 가정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과전압, 저전압, 과부하, 과열, 단락 보호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장시간 운전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차량 내 어디든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USB 포트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제 차량에서도 집에서처럼 편리한 전자기기 사용 환경을 즐겨보세요. 초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2세대 작지만 강력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초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2세대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질과 출력을 자랑하며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개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A106 모델의 인기를 이어받아 출시된 후속 모델들은 더욱 향상된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며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스피커를 연결하여 듀얼 스피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 최대 5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고 있어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미니 스피커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캠핑, 낚시용 대형 우산 캠핑이나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이 대형 우산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싼 가격에 비해 놀라운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내부 재질은 7중 레이어로 설계되어 있으며 우산 자체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온도를 낮추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또한 녹슬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 튼튼하며 일반 우산처럼 쉽게 펼치고 접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삼지창으로 단단히 고정할 수 있어 바람이 불어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나 낚시 또는 차박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통해 더욱 쾌적한 야외 활동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UME 65W 초고속 미니 PD 충전기 고속 충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UME 65W 초고속 미니 PD 충전기를 소개합니다. 이 충전기는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갤럭시 초고속 2.0 충전과 PD 3.0을 지원하여 당신의 모든 기기를 빠르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GAN 기술을 활용한 이 충전기는 고효율의 충전 기능을 제공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최대의 출력을 보장합니다. 소형 디자인이지만 강력한 65W 출력으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UME 충전기는 출장이나 여행 시에도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용이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기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18.5인치 휴대용 모니터 더 큰 화면에 휴대용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이 18.5인치 휴대용 모니터는 가장 큰 화면을 제공하면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히 터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제품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FHD 해상도와 350니트의 밝기, 60주사율 그리고 100% 세격을 지원하여 시청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 스펙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사용이나 간단한 작업을 처리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며 가벼운 무게로 휴대도 용이합니다. 큰 화면을 저렴한 가격에 누리고 싶다면 이 제품을 꼭 고려해보세요. 넓은 화면에서 더욱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선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양한 제품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알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